안녕하세요. 팝 감성 시원송라이터 신기남입니다. 반갑습니다. 평소에는 주로 라이브 클립 영상들 위주로만 영상작업을 하다가 굉장히 오랜만에 제대로 된 뮤직비디오를 찍었는데 뮤직비디오 감독님이랑 같이 제주도로 3박 4일 동안 직접 둘이 가서 정말 거기서 제주도에 이쁘다고 생각하는 곳들은 다 돌아다니면서 정말 많은 것들을 담아왔거든요. 그래서 저한테는 정말 잊지 못할 제주도 여행 겸 뮤비 촬영기가 될 것 같아서 여러분들 뮤직비디오 많이 좀 꼭 좀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이번 신곡 제목은 뷰리풀이라는 곡이고요. 노래를 들으면 굉장히 나도 지금 뭔가 자만이 앉아있으면 안 되겠다. 뭔가 어디로 여행을 떠나고 싶다. 그래서 제가 사실 이 곡을 내면서 내세웠던 타이틀이 무더위를 날려버릴 시원한 드라이브송이라는 어떤 가제를 지었거든요. 그래서 정말 드라이브 하시거나 여행을 하실 때 꼭 이 곡을 같이 들으시면서 들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. 음악을 처음 시작할 때부터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많은 싱어송라이터 가수분들 중에서도 김동류 씨나 이적 씨 같은 그런 뭔가 음악성도 인정받으면서 되게 오래오래 사랑받는 그런 가수로 기억이 되고 싶은데요. 아직까지는 뭐 그럴만한 히트곡이 없어서 기억이 안 되고 있지만 네 뭐 곧 되겠죠. 어쨌든 뭐 열심히 또 음반 활동하다 보면 좋은 또 곡이 하나가 히트곡이 확 터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. 꾸준히 많은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. 네 지금까지 저는 싱어송라이터 신기담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 자나렌터 파이팅!